Q.리듬감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저의 리듬감을 테스트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Q.리듬감 Q.리듬감 리듬감은 솔직히 그렇게 막 자신 있는 편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춤은 잘 추기 때문에 리듬감은 있는 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여기 지금 4장이 있는데 여기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아... 뭘로 할까 OK, 이거 Q.리듬감 당신의 도전곡은 작은 별입니다. 가사에 비우기 들어갈 때 탬버린 흔들기 쌍지읏 들어갈 때 커스터넷 치기 OK, 렛츠고 Q.리듬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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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전? 이건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OK, 도전 음악 주세요 Q.리듬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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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. 가사의 가사 은근히 어려워요 이제 가사가 반복되니까 좀 어렵네요 생각보다 재밌었습니다 오 뭐야 이거? 아 그래서 대기실에 이게 있었구나 감사합니다 와 이제 제가요 오늘 이렇게 게임을 통해서 저의 리듬감을 확인해봤는데 조금 어려웠지만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렛츠고